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뷰보드가 너무 꼬였어요 가방도 커스템 했어요 제가 어? 지옥 형 역시 너의 이 안경이 가장 마음에 안경 소개 한 번 해줘 아 시켜줘야겠네 큰일 났어 야 느낌 있는데? 뭔가 셀럽이 된 듯한 기분인데? 진짜 멋있네요 어 생일이 없어 이거 생일이 없어 이거 아 잤으면 안 되는데 한 아침에 이제 잘 하고 가고 싶어서 머리를 잘 하기 위해서 샵을 예약을 했는데 머리가서 다 해놓고 됐어? 차에서 바로 그래서 계속 잃어보이는 게 약간 사진을 보니 음 부었네 와 여러분 제가 어제 캐리어 짐 싸고 준비하고 밤새우고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막판에 잠이 한 들어와가지고 한 4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샀죠 근데 아쉽지만 이거 맛있나? 여러분 이거 추가 쩌 애플 주스예요 아 고수 들었네 응? 고수 들었어 위에 크림은 샀는데 맞다 그게 없어 거기에 로봇이 눈물이 또 아르 배우 여기를 뭐 이런 너희들을 위로해줄 때야 그 위에 포인트로 써보라 그 러브 펌프 펌프 신경은 다 없는 누구든지 뭐라 안녕하세요 저희 다시 불굴로 오고 왔어요 쉴? 오오오 여기가 너희들 follow me 여보니 너 취미 이렇게 하더라 이게 멀리도 담아서 잘 안 보이는 동작이 되게 많다 잘해야겠다 유 유 유 남순 남순 세울리던 스피클럽 오 남순이 남순 세울리던 스피클럽 이상하십니까? 아직이 많네요 오케이 끝 쉬면 안 났어 이미 지나간 거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중에 골라야 하는데 무조건 두 번째죠 내가 봤을 때 미국에서는 영상을 한 장도 많이 안쪽에서 거의 이런 스텝도예요 이런 쪽으로 파악하는 거 이거 확실하게 좀 맞춰줘 이렇게 뿜뿜 뭐지? 머리에서 그리고 어 그리고 시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시작 오케이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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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베,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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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 시작! 큰일 났어 전남순 개인정강 내 첫둑 다 숨겨지기를 열어준 시간 내 속 속에서 비교수로 내 걸 좀 키웠어 너의 숨엔 너의 숨엔 나 지워만 기억이 되려 해 너의 숨엔 나의 숨엔 너의 숨엔 나의 숨엔 너의 숨엔 나의 숨엔 나의 숨엔 나의 숨엔 웃어 봐 사랑해 말해 봐 나의 숨엔 나의 숨엔 너의 숨은 나의 숨엔 나의 숨엔 나 다음 드디어 진짜 여자야 이거까지 있어야 하는 거면 이게 처음 공연하는 거라서 무조건 잘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헌셋이긴 하지만 초반부에는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빛이 나온다는 거죠 빛이 아주 뿜어져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계속 전환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아 그 쇼를 할 때요? 어 그렇지. 8이면 우리가 센터 중심으로 4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뮤직비디오 때 4가지만 마킹하고 있었거든? 이건 현장 가서 공간 한 번 보고 도와줄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게?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꽁꽁꽁이였는데? 진짜 똑같은 걸로 바꿨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하듯이 유명한 앨런쇼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 집 오일 것 마냥 개편합니다. 아저씨 집 오일 것 마냥 개편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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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쇼의 현장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го41,уют.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너무 맛있어서 작년에 저장했던 건데 올라가면 있더라고. 오늘 이 맛좀 주셨습니다. 저번에 AMA 때 먹었던 핫도그는 소시지가 맛있었는데 오늘 이거는 빵이 맛있습니다. 돼지 돼있다. 한 세 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로 만족하겠습니다. 아침 운동하고 리허설 하니까 힘이 없네. 운동을 했어? 네? 운동을 했다고? 운동이라고 해봐야 그냥 푸쉬업 그거 스쿼트 그거 3세트씩 남준이가 운동을 했어? 형 옛날에 제가 제일 열심히 해서 운동을. 한국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 아 남쪽에서 떴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5분에서 10분 후 상의에 들어갈까? 네. 빨리해. 가자. 빨리 잡아 들어가. 너무 힘들지 않나? 괜찮아. 이를수록 좋아. 자 이제 슬슬. 어 해야 돼. 자 파이팅 합시다. 바로 가자. 가자. 파이팅.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누가도 되는 거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잠시만 여기 4명이니? 이거 뭐야 화장실이야 설마? 저쪽도 침대야? 저쪽도 침대야? 저쪽도 침대야? 난 천장에 있을래 침대가 좀 안 와 나 앞으로 갈게